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모아이광입니다. 제 예술의 대상은 영혼입니다.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고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의 주제는 영혼의 치유와 정화입니다. 저의 작품은 독일에서 20여 년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삶 정신의 뿌리가 되는 동양사상 불교나 노장자의 사상 기독교 사상 샤만이즘 등이 녹여 들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바뀔 역, 빌 공입니다. 역동적 공사상 역동적 공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뀐다 변화한다 반전이다 음과 양 유아무처럼 이원론적인 개념이 하나일 수도 있다. 모순된 상태가 더 진실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하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도가도 비상도라는 개념의 예술적 형식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을 깨달음의 과정에 비유하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탐구하는 가설을 실험합니다. 가설은 몸이 나라는 착각을 벗어나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물질계가 진짜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현실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영혼과 예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 2009년 제 스스로 코를 무하라고 짓고 나라고 규정질을 항상하는 자아가 없다라는 초기 불교사상에서 힌트를 얻어 나는 무엇인가 라는 탐구 대상을 몸이 아닌 의식의 대상 타자, 배경 공간의 확대로 넓혀 인식의 주체인 나가 인식의 대상과 하나라는 가설이 왜 타당할 수 있을지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이 왜 하나인지를 탐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고통받는 대상에 대한 연민이 왜 나의 고통으로 함께 공명하는지 타인의 무의식이 나의 무의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의 참여 중인 작품 사례는 2차 세계대전에 군인으로 참전했다 부상으로 일찍 사망한 독일군의 미망인이 홀로 노인이 되어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투영된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폭력의 시대가 만든 피해자의 초상 속에 억눌려 있는 집단무의식을 작업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삶의 신비가 공존하는 얼굴은 저의 얼굴일 수도 있고 어떤 가해자 어떤 피해자가 한데 얽혀있는 불특정한 얼굴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의 얼굴이자 영혼의 모습입니다. 집단무의식은 개인의 무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의 운명과 집단무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근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돌보는 것이 제가 사는 벨린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민 정책은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는 현재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폭력 사회에 내재한 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내 안의 폭력 누군가는 때리고 누군가는 맞는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는 짝을 이루는 하나의 관계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 않다는 가설이 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가설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일 수 있고 타인의 고통이 내 것일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는 연민의 주체이자 대상일 수 있다는 것. 역할을 바꾸어 가난하고 억압받는 소외된 약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이러한 봄과 보여짐은 하나이며 이러한 의식의 공명이 깨달음이며 실로 위대한 존재의 신비이며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의 정화가 일어날 기적의 장소는 바로 내 의식 안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화와 치유가 기적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선가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멈추어 돌아볼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빈불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현대사회 환경호역 물질 만남 생존경제 경쟁사회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도록 최전선까지 몰아붙이는 교육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흥믹 삼경호역 사회적 사회적 흥믹